결국 100만명이 굶어 죽었고, 300만명이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야 했다. 종이의 단순화가 대지향을 추리한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농촌이 고령화되고 수입국물이 몰려오면서 우리의 농촌에서 토종식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식물종이 단순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토종연구회 안완식 박사는 전국을 돌면서 우리의 토종종자를 수집하고 있다. 우리의 기후와 풍토에 맞게 도착화된 토종종자들. 오랜 세월 농부들이 생명력 강한 씨앗을 선발해왔기에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토종은 주위 환경에 굉장히 오랫동안 수백년 내지 수천년 내지 수백년, 수십년 동안을 거기서 자라온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병해라든지 충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성이 상당히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적응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런 환경에 적응이 돼 온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병에 걸리긴 걸리되 그게 한꺼번에 아주 완전히 몰살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적어요. 현재 이 종자들의 대부분은 재배되지 않고 있다. 지금 노년층의 세대가 지나면 이마저도 농촌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콩의 원산지로 한때 미국의 콩원정대가 다녀갔던 우리나라.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콩을 비롯한 주요 국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밀과 옥수수는 99%, 콩은 90% 이상을 수입한다. 이 중 60%가 미국산이다. 이들 국물은 우리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의 상당수가 수입 옥수수나 콩을 원료로 하고 있다. 식용유와 장, 육류 사용용 사료, 제과, 빈과류의 당분 등 우리의 식탁이 이들 국물로 채워지고 있다.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 위치한 덴포스 사이언스 센터. 몬산토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사설 연구기관이다. 이 연구소에서 최근 새롭게 개발 중인 종자가 있다. 바로 GMO 벼다. 이 변은 해충의 저항성이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콩이나 옥수수처럼 종자시장 장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우리 땅에도 언젠가 이런 GMO 쌀들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 편은 거의 모든 종자 회사들이 노리고 있는 GMO 시장의 신대륙이다. 타국적 종자 기업들은 10여 년 전부터 이를 개발해 왔다. 전 세계 GMO 종자의 재배 면적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을 넘어 중국 등 아시아 시장까지 해마다 10% 이상 경장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상의 신대륙이 seeds have been adopted and planted where pretty much all the available acreage is already being sown to those seeds, so there isn't going to be much growth there. The only significant growth potential is by developing new genetically engineered crops like rice or wheat, or expanding the sale of genetically engineered seeds into countries that up until now have not approved them for planting, like Korea, like most of Europe.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을 내세워 유전공학 농산물에 대한 전 세계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다. 여기엔 종자시장 개방도 포함되어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의 농업기반을 뒤흔드는 종자시장 개방. 각국의 반대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 뒤에 강력한 종자기업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를 거치면서 미국 정부엔 몬산토 출신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미국 전기와 폭주기를 장악했다. 정부와 몬산토를 오가는 이른바 희전문 인사가 반복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내외 농업정책은 종자기업과 곡물 유통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 행정부의 농업식품 관련 주요 요직을 장악한 몬산토는 공공연하게 그 힘을 과시하곤 했다. 그들의 공구한 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다음 zehn개는 없습니다. き grease factor that the people that are supposed to be regulating industry are industry! Doesn't matter whether they're Republican or Democrat. They get big donations from these industries. I think our trade policies put a lot of pressure to oftentimes countries trade away, trade away their farmers. 인도에선 최근 토종종자를 되살리려는 나부다니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나부다니아 운동은 가국적 종자 기업으로부터 농업을 지키는 첫걸음을 종자에서부터 시작했다. 현재 나부다니아는 2천여종의 별을 비롯해 각종 토종종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